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마감체크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아마도 지금부터 7월달 초반까지를 지배할 논리일 것 같은데요. 시장이 2분기에 안 좋은 지표들을 모두 무시했던 것은 3분기 빠른 회복을 전제로 둔 상황이었거든요. 증시의 반등, 대부분 자산가격의 상승이 모두 경제의 빠른 재개를 염두에 둔 흐름이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시그널은 즉 바닥 시그널은 나타난 상황인데 이제는 바닥 시그널로 부족한 거죠. 탄력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6월 수출 실적을 보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 보시면 미국의 그림입니다만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수 흐름을 보면 거의 다시 전고점까지 간 상황인데 실제로 이익 모멘텀 자체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괴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고 과거 버블붐,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두 번의 사례를 봤을 때도 모두 지수가 뒤늦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떨어지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떨어진 이익 모멘텀이 맞을지 틀릴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워낙 예측 자체가 다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을지 틀릴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빠른 회복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괴리가 틀렸느냐, 즉 이게 올라가서 합쳐지느냐 얘가 떨어지면서 합쳐지느냐는 결국 맞춰지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전반적인 추현을 몇 십 년을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추세가 맞거든요. 그러면 현재 국가에서 이게 급격하게 떨어졌다라는 건 얘가 빨리 올라가서 맞추던 얘가 내려와서 맞추던 둘 중에 하나인데 시장이 지금 가능성은 이게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확인하는 구간이 바로 7월달이라는 것이고 그 7월달에 이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피해갈 수 없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시간공학에서 유가증권 시장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뭡니까? 네이버거든요.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시뻘건석은 뭘까요? 현대건석이죠. 그러면 몇몇 개 종목을 제외한 다시 파란색입니다. 지금 그러면 대부분 마이너스 지금 유가증권 시장 한 천 개 중에 한 550개 정도는 마이너스 한 350개 정도가 지금 플러스 나머지 보압권 정도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350개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있는 정도의 관중을 보이고 있는 종목 눈에 뻔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언급드렸지만 종목에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소위 우리가 얘기했던 BBIG 다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신고가, 셀트리온 신고가, 엘저학 신고가 들어가다가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엔시소프트도진 신고가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 콘들로의 솔림 이들 종목으로 왜 가느냐 이렇게 비싼데 이게 안전하기 때문이죠. 현금도 남아들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 같고 얘마저 무너지면 시장이 조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분위기는 아직도 똑같이 기존의 논리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전후에서 계속해서 분위기가 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좀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나왔을 때는 결국 수급은 뻔하게 강한 종목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체크포인트는 전반적으로 일정에 좀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지표상 그렇게 주목해 볼 부분이 없고요. 5월 소비자 물가도 내일 발표되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나눴겠죠? 그래서 독일 바이트만 총재가 어떤 얘기를 할지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뉴스 중에 하나였던 게 유럽 정상들이 모여서 화상회의 했는데 지금 다음 달 초에 직접 만나서 대면 협상하기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뉴스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얘기 잘 됐는데 대면 협상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 100% 틀렸다고 생각해요. 얘기가 하나도 통하지 않아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낼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반대라고 보기 어려운 독일의 바이트만 그렇지만 그동안 바이트만이 예스 바이트만이 보여줬던 전체적인 뉘앙스는 공짜도는 안 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뉴욕시는 2단계 경제 재개에 들어가게 되는데 뉴욕이 그동안 가장 크게 이 붐업되었던 코로나가 붐업되었던 지역인데 다시 이제 경제 재개에 빠르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뉴욕은 빠르게 가면서 또 차별의 양상을 보여줄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의 아마케, 애플의 WWDC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멘텀 측면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정이나 지표보다는 이벤트적으로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의 2단계 경제 재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바이트만 총재의 연설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장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장 전략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수정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아침 개장 체크에서 제가 제목으로 썼던 게 잔매도 결국은 데미지가 쌓인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잔매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코로나가 됐든 대북의시가 됐든 어쨌든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이슈들이 상단을 계속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락 종목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건 그러면 딱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게 대형주에서 수급이 빠져버리면 지수도 한번 눌러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선주의 급등으로 한번 야기되었던 시장의 순환매 끝자락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장소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상승 추세가 눌러앉거나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구간에서 분명하게 한번 체크해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잔매의 장소 없다고 했는데 현재 시장의 이 저가 매수의 체력은 이러한 잔매를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과연 7월 달에 빠르게 눈에 띄게 개선되는 펀더멘탈 지표를 보지 못하고서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인지 아마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구간이 적어도 7월 초반까지는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은 현금을 늘리는 것이 아닌 종목 수의 숫자를 줄이고 핵심 종목을 옮겨 타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여전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수의 정체기도 지속되고 있고요. 곳곳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라든지 이런 좀 악재 섞인 그런 뉴스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확실히 대비하셔야 할 구간인 것 같고요. 종목 축소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터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